안녕하세요. 줄렌아들이 한적한 시골 발뚝의 하수호를 만났어요. 백하수호를 하수호라고 부르잖아요. 하수호 잎 자세히 보시면 하트 모양의 윗부분에 볼이 빵빵한 것 같은 모양처럼 보이죠. 하수호 열매에요. 길쭉한 반달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잎에 선이 잎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잎맥이 하수호는 4개에서 5개에요. 하수호 잎 보시면 잘 아시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수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잘 모르겠으면 뿌리를 캐 보면 알아요. 하수호 뿌리는 아시다시피 인삼이나 그런 것처럼 내두가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하수호나 인삼도 오래오래 묵어야 약효가 더 좋은 거잖아요. 하수호 잎 자세히 보세요. 하트 모양의 이 끝부분이 잎이 볼록 태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트 모양이에요. 약간 둥글둥글한 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잎맥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보랏빛 약간 보랏빛 또는 흰색 꽃이 피는 것이 박쥬갈이에요. 박쥬갈이나 하수호는 다른 줄기나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박쥬갈이 잎맥은 자세히 보시면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열매를 보시면 저렇게 꼭 표주박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 그리고 열매 부분에 저렇게 울퉁불퉁해요. 같이 놓고 보면 구분하기 쉽잖아요. 길쭉한 게 하수호 열매고요. 동글동글하고 불룩 태어나오고 울퉁불퉁한 게 박쥬갈이 열매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박쥬갈이 열매를 윗부분을 이렇게 따면 하얀 즙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따내고 껍질을 벗기고 속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냥 생각에 아마 저 맛이 무슨 단맛이나 쓴맛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상큼한 맛? 배가 고파서 먹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건 하수호예요. 하수호 열매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수호와 박쥬갈이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수호와 박쥬갈이의 특징이 다른 줄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다른 물체를 타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열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자라는 잎과 줄기만 봐서는 잘 구분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보시면 하수호는 둥글둥글한 하트고 박쥬갈이는 길쭉하고 잎맥이 하수호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4개에서 5개. 근데 박쥬갈이는 길쭉해서 그런지 잎맥이 보통 8개 정도 돼요. 그거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박쥬갈이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터지는데 명주실 같은 하얀 솜털 모양의 씨앗이 바람이 불면 민들레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요. 박쥬갈이 꽃말이 먼 여행이라는데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박쥬갈이 열매를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제는 어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잎만 봐도 이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쫙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약간 푸죽한 모양인 박쥬갈이 열매와 날씬하고 길쭉한 하수호 열매예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표주밥처럼 생긴 박쥬갈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